유치원 합숙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잘 자라고 하는 채성아 선생님 유치원의 불은 꺼지고 아이들은 합숙이 참 재밌었다고 하면서 아쉽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유치원의 7대 불가 사이에 대해 아냐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유치원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개수가 다른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쓴 후니 짱구는 아이들에게 들어본 적 있냐고 묻지만 철수는 모르겠다고 하고 맹구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계단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가 사이라고 합니다. 철수가 그건 그저 헛소문일 거라고 하고 아이들은 잠에 드는데요. 모두 잠든 새벽 화장실에 가고 싶은 후니는 철수를 깨우고 둘만 가기 무서웠던 철수는 유리를 깨우고 유리는 맹구를 깨워서 짱구만 빼고 4명이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화장실까지 가는 복도는 깜깜하고 꽤 멉니다. 아이들은 용기를 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나타난 짱구 때문에 깜짝 놀란 유리와 아이들 그 덕에 화장실까지 한순간에 달려가는데 성공합니다. 후니는 조금만 늦어도 쐈을 거라며 이제 돌아가자고 하는데 화장실을 나와선 오른쪽을 보는 짱구 그리고는 아까 말한 계단이 저거 아닐까? 하면서 손으로 가리키는데 왠지 수상적어 보이는 계단이 있죠. 아이들은 겁에 질렸지만 맹구는 확인해보자고 합니다. 짱구가 대표로 계단을 올라가 보기로 하는데 숫자를 제대로 셀 줄 몰라서 실패하고 두 번째로 맹구가 시도하지만 너무 느려서 실패하고 다음으로 철수가 혼자 계단에 오르기를 시도합니다. 차분히 숫자를 세면서 오른 철수는 39을 외치며 2층에 도착하는데 2층엔 아무것도 없고 벽엔 붉은 꽃만이 대나무통 장식에 달려있습니다. 그 후 다시 천천히 숫자를 세면서 내려오는 철수 다행히도 내려올 때의 계단 개수도 39개로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이건 그냥 계단이라며 안심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불 개고 교실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아이들은 캄캄하지 않으니까 계단에 한 번 더 올라가 보자고 하는데 화장실 옆엔 계단은 없고 벽엔 어제 철수가 본 붉은 꽃만 있죠. 짱구는 채성화 선생님에게 여기 있던 계단 어디 있느냐고 묻지만 선생님은 우리 유치원은 1층 뿐이라 계단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귀신에게 홀렸던 걸까요? 또 대나무통에 장식된 붉은 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